한국 단편 소설 이야기 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 소설 이야기 믿없지 못한 마음 최서해 그 어느 때의 일이었다 어떤 친구가 혼인했을 밤 한 말을 갖다 주면서 며칠간 두었다 달라고 하기에 벽장에 넣어두었다 그렇게 자루에 넣어서 두었던 밤을 이틀 뒤에는 뚜껑도 없는 석유상자에 바꾸어 넣어두었다 그것은 자루가 쓸 일이 있었던 까닭이었다 일은 여기서부터 벌어졌다 벽장에서 무엇을 끄집어내거나 또는 벽장에 무엇을 넣을 일이 있어서 벽장 문을 열게 되는 때마다 아내는 나를 보고 방끝 웃으면서 밤을 한 알씩 집어먹었다 여보 남의 것을 맡아놓고 먹어서야 되겠어?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아내를 경계하였다 그러나 나도 절개가 굳지는 않았다 때로는 나도 집어먹었다 나보고 먹지 말라면서 당신은? 아내도 이렇게 가만히 있진 않았다 그런데 밤을 집을 때마다 손만 올려밀어서 밤깨에 손만 넣었지 키가 모자라서 들여다보진 못하였다 며칠 뒤였다 밤 맡겨둔 친구에게서 편지가 오기를 나는 바빠서 또 어디로 가는 터이니 그 밤은 암우여관 암우이에게 전하라 하였다 편지 받은 나는 끙끙하면서 밤괘짝을 집어내렸다 집어내린 밤괘 속을 들여다보던 아내와 나의 눈은 의심이 가득하여 서로 쳐다보았다 이게 웬일이오? 글쎄 이렇게? 우리는 또 밤괘를 들여다보았다 밤을 맡아둔 지가 나흘이라 우리가 하루에 한대씩 먹었더라도 여섯대는 남아있어야 할 일인데 하루 불과 두세개에서 더 집어내지 않는 밤이 겨우 두 대가량이나 남아있으니 어인일인가? 나를 보는 아내의 눈에는 근심, 미안, 의심의 빛이 흘렀다 그때 내 눈에도 그러한 빛이 흘렀으리라 내 마음이 그리하였으니 아, 쥐 장난인가 보구려 아내는 무슨 수수께끼나 푸른듯이 말하였다 그래? 그놈의 장난인게로군 나는 그 자리에서 벽장을 뒤졌다 아니나 다를까? 쥐란 놈이 상자 뒤에 밤을 집어다가 수북히 쌓아놓았다 여기 있어 나는 비로소 웃었다 글쎄 그럴테지 나는 어떻게 안쓰러운지 마치 내가 먹은 것 같아서 아내의 눈에 어렸던 그 불쾌한 빛이 쓰러졌다 그 소리에 나는 나의 믿없지 못한 마음을 스스로 부끄러워하였다 아내의 말에 뭐라 변명이 나올 수 없었다 향수 최소해 먼 산은 푸른 안개에 윤곽이 아른하고 담 밑에 저녁 연기가 솔솔 자자 흐를 때였다 추근한 땅 위에 부드럽게 내리는 이른봄 구준비는 고독한 나그네의 수심을 한껏 도둔다 전등도 켜지 않는 방 미다지를 반쯤 열어놓고 컴컴한 항우 속에서 내리는 빗소리를 듣는 나의 몸과 마음은 농후한 자줏빛 안개 속으로 점점 쓰러져 들어가는 듯 하였다 나는 눈을 감고 머리를 숙였다 기름을 붓는 듯이 매끄럽게 들리는 빗소리 삼나 만상을 소리 없이 싸고 도는 으슥한 빛 모든 것은 끝없는 솜같이 부드러운 서름을 휩싸서 여지없는 듯하다 그 서름은 내 옷을 추근히 적시고 온 모공으로 살금살금 기어들어서 혈관을 뚫고 붉은 피를 푸르게 물들여서 내 온몸을 안팍할 것 없이 속속히 싸고 도는 듯이 안타깝고 아쉽고 그리워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애수를 가슴에 부어넣는다 아 감개무량한 날이요 감개무량한 황원이다 나는 이 봄을 당할 때마다 7년 전 옛 봄을 생각한다 한 번 간으로 소식이 묘연한 김군을 생각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때는 1919년 3월 25일이었다 나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김우영군께서 그가 고국을 떠난다는 마지막 편지를 받은 날이다 그것은 내가 그에게 써보낸 편지의 회답이었다 김우영의 회답 군의 편지는 어저께 받았다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여 뭐라 하면 좋을지 모른다 꿈 같기도 하고 거짓 같기도 하다 그러나 또렷한 군의 필적이거니 이제 무엇을 다시 의심하랴 나는 밤새껏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울었다 울기는 벌써 때가 지난 줄 내 모르는 것이 아니건만 나오는 눈물을 어찌하랴 집 떠난 지 5년 사이에 내 사랑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린 것이 죽고 이제 남았던 아내까지 죽었으니 무슨 바람과 무슨 면목으로 이제 다시 고향을 밟으랴 올해는 어떨까 내년에는 어떨까 하여 해가 갈 때마다 집으로 돌아가기를 맹세하고 바랐으나 몸은 점점 괴로울 뿐이고 모든 것은 뜻같이 되지 않아서 고향으로 못 돌아갔다 이리하여 세월도 나를 속였거니와 나도 세월을 속였으며 내 사랑하던 식구까지 속였구나 작년 가을에 이곳으로 온 것은 이역 상설에 너무도 고향이 그리워서 고국당이라도 밟아서 한걸음이라도 고향 가까이 있어보려는 진정으로 온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도 노동자의 무리에서 비지 땀을 짜게 됨에 역시 낭타깁이었다 가난의 우는 처자를 버리고 떠나 한 푼 없이 어찌 돌아가랴 그네들은 죽는 때의 눈을 못 감았으리라 이 무정한 나를 얼마나 바라고 기다렸으랴 나도 목석이 아니거니 어찌 그것을 모르랴 생각할수록 가슴이 터지는 듯하다 나는 가련다 저짐기 차버렸던 만주나 서백리아로 가련다 그러나 나는 고국에 많은 애착을 두고 간다 이 몸이 떠나는 때 그 자국자국의 괴일 눈물의 뜻을 구는 알 것이다 죽어서 만약 영혼이 있다면 나는 고향으로 가련다 부모 처자의 영혼을 따라 고향에 가서 이 가슴의 서름을 끝까지 아뢰고자 한다 잘 있거라 그러나 군의 목숨이 붙어있는 때까지 이 세상에는 김우영이라는 친구가 있었더라는 것을 잊지 말아다오 3월 23일 김우영 씀 이 우춘 군 그날도 이렇게 비가 뿌렸다 사랑하는 벗의 쓰라린 편지를 고즈넉한 봄빛 속에서 읽을 때 나는 무어라고 형언할 수 없는 감기에 가슴을 만졌다 김우영 군이 고향에 있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그리 몹시 불던 바람이 자더니 곧 검은 구름이 하늘을 가렸다 우중충한 날이 반나절이나 계속되다가 해넘어갈 때부터 한바꼭 같은 눈이 펄펄 내렸다 눈은 밤새껏 퍼부어서 온 거리에 솜같이 쌓인 위로 새벽부터 바람이 건너기 시작하였다 해오릴 임박에는 바람 형세가 맹렬하였다 노안 바닷소리 같이 우우우 하고 서북으로부터 쏠려 내려올 때면 지진 난 것처럼 집까지 흔들흔들 하는 듯 하였다 눈가루가 창문을 치는 때면 모래를 뿌린 듯이 쏴아하며 뚫어진 구멍으로 막 뿌려들었다 울타리 말장이 부러지는지 뉘집 지붕이 떠나가는지 우지끈 뚝딱 덩그렁 철석하는 소리는 온 생령으로 하여금 점점 몸을 옹송그리게 한다 식전부터 순사들은 돌아다니면서 눈을 치우라고 야단이다 그러나 쓸어놓으면 또 뿌려오고 낯을 들면 눈이 뿌려서 옴짝할 수가 없다 그러나 경관들은 칼소리를 내고 돌아다니면서 못 견디게 굴었다 나는 화루를 끼고 앉았다가 하는 수 없이 밖을 나섰다 천지는 뿌여서 눈 안개 속에 잠기고 칼 같은 바람은 뺨을 흐린다 나는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는 우영군 집으로 갔다 둘이 협력하여서 눈을 치워보려고 생각한 까닭이다 우영군 집 마당에 들어서니 그 집 온 식구들은 벌써 밖에 나왔다 우영군의 아내는 맨발에 떨어진 집세기를 끌고 낯이 파랗게 질려서 흑마루에 뿌린 눈을 쓸고 있다 그리고 우영군은 차지찬 눈뿌리 퇴마를 짚고 앉아 흑흑 느껴가면서 눈물을 떨어뜨린다 나는 웬일인가 하여 눈이 둥글해서 자네 왜 우나? 어? 하고 물었다 그러나 우영군은 아무 대답이 없고 마루 밑에 떨어진 집세기를 찾고 있던 그의 늙은 어머니가 머리를 돌려 나를 보면서 자, 자네 왔나? 하고 어색한 소리로 말한다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런데 우영군이 왜 저러고 앉았어요? 흐흑, 그 급살 맞을 놈들이 그 애를 때렸네 아이고, 그 엄비함을 그놈들이 사정없이도 때리대 누가 때려요? 순사놈들이 때리지 누가 때리겠나 순사가 왜 때려요? 눈치라 얼른 나오지 않는다고 그 구둣발로 차고 그것도 부족해서 뺨까지 때렸다네 망할 놈의 세상 그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우영군을 본다 나도 보았다 팔뚝이 빠진 헌 양복 저고리를 입고 울던 우영군은 내가 아무 때든지 이 설치를 해야지 하며 마루를 꽝 때린다 이 사람아 울 것 있나? 너무도 억울해서 그러네 이놈의 사회가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갈런지 우영군과 나는 들채에다 눈을 담아서는 앞개울로 내다버렸다 그런데 우영군은 우리 노동자 가운데서는 꽤 든든한 편인데 이날 아침에는 숨이 차서 헐떡헐떡하며 이마에 땀이 내돋아서 설이가 뿌옇다 그리고 몇 걸음 걷다가는 휭 하고 자빠지거나 비틀비틀하고 잘 걷지도 못한다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는 왜 이리 자빠지나? 나는 농담을 하면서 들채를 들다가 쓰러지는 그를 보고서 웃었다 아이고 벌써 새끼나 굶었으니 무슨 기운이 나겠나 마루에 서서 우리를 보던 우영군의 어머니는 탄식처럼 뇌인다 그 소리를 들은 나는 그만 맥이 풀렸다 나는 겨죽이나마 배불리 먹고 굶은 그네들 앞에 선 것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고생을 죽도록 해도 근근히 생명을 이어가는 우리네 팔자가 너무도 억울하였다 그 후 며칠을 지났었다 하루는 우영군이 나를 찾아와서 나는 떠나려네 어? 어디로? 간도나 해삼이로 가려네 거기는 가서 암만 해도 이 상태로는 늘 이 꼴이 되겠으니 어느 금광이나 탄광에 가서 좀 벌어보겠네 이 사람아 식구들은 어찌할 작정인가 어쩌다니 방책이 없지 괜히 고생만 더하게 되기 쉬우니 잘 생각하게나 자네 아직도 못 깨달았나? 우리가 여기서 고생을 더하면 얼마나 더하겠나? 나는 내 일생이 고생을 피하거나 벗으려고 하지 않네 글쎄 그러면 그것은 마음만 상하지 쓸데 있나? 나는 어떤 고통이든 지긋지긋 밟고 나가서 그것을 이기려고 하네 어쨌든지 살아보려고 하네 내가 떠나는 것은 좀 웬만하면 식구들을 배나 줄이지 않게 할까 함일세 내가 굶은 들 상관있나마는 식구들 굶는 꼴은 참 못 보겠네 어디 가보아서 좋으면 몇 달에 얼마씩이라도 보내게 될 터이지 글쎄 그렇다면 모르거니 참 딱하네 그 후로 그는 서백리하로 북만주로 찬비와 쓰린 눈을 무릅쓰고 돌아다녔다 그러나 집에는 돈 한 푼 못 보냈다 그의 식구는 열흘이면 엿새는 굶었다 그 후 5년 만에 우영군은 경흥 온기에 왔다는 편지가 있었다 그 편지를 받던 후로 그의 식구들은 그의 오기를 더욱 기다렸다 그 어머니는 늘 이런 편지를 그에게 붙였다 그러자 그 이듬의 봄에 독감이 유행하여 그의 식구들은 하나 남지 않고 죽었다 우리 우영이는 어째 안 오는가 우영이 왔나 그 어머니는 죽을 때 곁에 앉은 나를 보고 여러 번 울었다 이 식구들의 죽은 소식을 들은 김우영군은 마지막 편지를 나에게 주고 온기를 떠나서 또 해외로 갔다 그것이 벌써 7년 전 옛일이다 김우영군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도 그 후로 고향을 떠나서 타관에 유리 표박하게 되면서부터 단연 생활에 몰려서 어떤 때면 그를 잇다시피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이 봄을 만나고 더욱 굳은 봄빛 뿌리는 때면 그가 그립고 고향이 그립다 작년인가 풍편에 들으니 김우영군은 모스크 회에서 활동한다 하나 자세한 소식은 못 된다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도 살아있다 하면 내가 그를 생각하는 이만치 그도 나를 생각할 것이며 내가 고향을 그리는 것처럼 그도 고향을 그릴 것이다 천리의 방랑하는 두 혼의 가슴에 타는 애수는 언제나 언제나 쓰러질까 인생이 있는 동안에는 이 서름은 늘 있을 것이다 창 앞에 빗소리는 그저 그치지 않았다 아내의 자는 얼굴 최서해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으니 추워질 일이다 더울 때가 되면 덥고 추울 때가 되면 추워지는 것은 자연의 힘이다 자연의 힘을 누가 막으며 무어라 칭원하랴 하지만 자연의 그 힘에 대항할 만한 무기가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칭원이 안 나올 수 없는 일이다 추워지니 그것을 대항하려면 불이 필요하다 나무빨이나 단단히 장만해야 될 것이다 그것은 방을 데우는 데 필요하지만 찬 눈과 쓰린 바람을 무릅쓰고 거리에 나다니려면 의복도 빠지지 못할 요구 조건에 하나이다 자켓이나 외투 같은 것은 너무도 고상한 것이니 바라볼 생념도 없지만 튼튼한 무명 옷에 솜이나 툭툭히 놓아 입어야 얼어 죽은 귀신은 면할 일이다 나무빨이나 의복은 바깥 장치지만 속장치도 그만큼은 필요하고 토장국에 조밥이라도 뜨듯이 불쑥이 먹어야 이 추운 겨울에 어린 아내와 같이 이놈의 펄떡거리는 심장의 뜸을 보존할 것이다 무엇보단도 이 3대 요건 나무빨이 의복 쌀인데 어찌해야 이것을 얻나 못 얻으면 아까운대로 북망산천에 한줌 흙이 될 것이고 요행으로 얻으면 하루라도 무너져가는 세상 꼬락선이를 더 볼 것이다 그것도 세상이 다 같이 그렇다면 문제가 없다 다 같이 그 무서운 자연의 위력 아래서 3대 요건이 굽히지 못하여 쓰러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3대 요건이 딱 들어맞아서 다 같이 버쩍 일어서거나 한다면 그렇게 괴로울 것도 없는 일이요 슬플 것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으니 괴로운 일이요 슬픈 일이다 어떤 사람은 3대 요건이 그 도수에 넘어서 걱정인데 어떤 사람 나 같은 놈은 도수에 못 차기는 고사하고 아주 텅 빈판이며 막스의 자본론을 읽지 않아도 막스의 머리를 가지게 된다 프롤레타리아의 운동자와 접촉을 못해도 자영 그렇게 된다 이래서 이 세상은 소위 자본 문명 중심의 이 제도는 제2세, 제3세 백세, 천세의 많은 막스를 만드는 것이다 하여튼 제도는 묘하다 꽤 고소마게 되었다 염통에 고름든 줄은 몰라도 손톱 눈에 가시든 줄은 안다고 자본 문명은 속 썩는 줄 모르고 거치장 자랑에 비린 냄새 나는 웃음을 금치 못한다 참 묘한데 꽤 고소마인데 끝없는 생각이 기선의 머릿속에 스며들어서 위로 아래로 오르내리다가 묘하다 꽤 고소마다는 결론에 이르는 때면 그로도 알 수 없어 그는 흥하였다 그 코웃음 그것은 묘하고 꽤 고소마한 세상의 미래에 닥칠 어떠한 현상을 눈앞에 그려보고 치는 코웃음만이 아니라 자기의 조그마한 힘을 조롱하는 뜻도 없지 않다 안 지나서나 어느 때나 그의 머리는 그러한 생각에 쉴 새가 없었다 봄이나 여름에는 그 생각 가운데서도 나무빠리와 솜의복이 빠지니 좀 늦춰진다고 하겠지만 늦은 가을로부터 점점 이렇게 겨울이 되는 때 그의 생각은 한층 복잡하여지고 한층 무거워진다 한 몸이면 또 몰라 기선이는 아내를 생각하면 더욱 견딜 수 없었다 어리고 약한 아내가 차지찬 구들에서 자기의 손만 치여다보는 양이 눈앞에 떠오르면 꽤 낙천적인 그의 가슴에도 버섯거리는 얼음덩어리가 꼭 들어박힌다 이러는 때마다 그의 머리에는 번쩍번쩍하는 불길이 번개같이 지나간다 일어났다 꺼지고 꺼졌다가 일어나는 그 불길 처음에는 펑 느리더니 이제는 도수가 너무도 잦아서 일어났다 광화문이요 뒤숭숭한 생각에 어디가 어딘지도 의식치 못한 기선이는 전차 차장의 소리에 놀라서 뛰어내렸다 계모의 낯바닥이 같이 찡그린 하늘 아래 으릉으릉 전선을 울리면서 스쳐가는 바람은 아직도 겨보딥은 그의 몸에 스며들어서 뼛속까지 사무친다 그는 몸을 송그리 굴면서 장충단 쪽으로 향하였다 금년 가을에 피룬동 막바지에서 집새 때문에 몰려난 뒤에 이리로 왔다 중앙지는 새가 너무도 비싸서 그에게는 인연이 없었다 저녁을 먹은 뒤 그는 책상에 마주 앉아서 책을 읽었다 구들이 어떻게 찬지 얼음판에 앉은 것 같이 궁둥이가 절여올랐다 곁에 앉아서 바느질하는 아내도 추운지 몸을 옹송그리고 앉아서 바느질을 하는 그 낯빛은 검푸르다 검푸르다 그것을 볼 때 기선의 가슴은 그저 스르르 하였다 그는 읽던 책을 턱 덮으면서 여보 추운데 내라고 어서 자오 하고 담배를 피웠다 송을 사야 할 텐데 어쩌면 좋겠소 아내는 남편을 보았다 송? 사지 남편은 코웃음을 쳤다 내일은 사다 주어 어? 아내는 인정이시 말했다 그래 내일은 꼭 사다 주지 남편의 쾌활스럽게 말하면서 아내를 보고 벙긋하였다 흥 또 거짓말 어제는 꼭 오늘도 꼭 하고 내일은 쌀도 팔아야 아내는 바느질을 하면서 뒷말을 혼잣말처럼 내었다 그래 다 해주지 그것만 해 돈만 있으면 삼층 양옥에 피아노도 놓고 저것 봐 딴소리만 툭툭 하시면서 아내는 힐끔 눈을 주면서 방꾸도 섰다 글쎄 내가 두고 안 해줘? 없으니 그렇지 그는 갑갑한 듯이 아내를 보았다 그런데 집세 때문에 오늘도 왔던데 아내의 낯에는 어둑한 기운이 스르르 더 피었다 뭐랍디까? 뭐라니 창피 막심해서 사람이 나가란 둥 별별 소리가 아내의 말은 흐리마리 하였다 이 대매는 오거든 좀 굴어놓구려 남편의 소리는 짜증이 절반이다 아우 저러니 내가 어떻게 아내는 바느질감을 밀어놓았다 그만 것도 못 굴어놓는담? 글쎄 내가 뭐라고 하겠소 아내는 청원이나 하는 듯하다 그만 배심도 없이 어떻게 살겠소 없는 놈이 배심이나 부리지 아우 정말 당신은 배심 잘 부립디다 빗쟁이가 오면 아휴 말도 못하면서 아내의 웃는 바람에 그도 웃었다 나는 그렇다 빗쟁이가 오면 자기 역시 한풀 죽어진다 자기가 그렇거늘 아내는 더할 일이다 그도 그런거 저런거 다 알면서도 제 짜증이 공연이 푸다거리를 놓은 것이었다 더구나 그 모렴치한 가주의 우악한 소리에 가냘픈 아내의 목청을 비교하여 보고 그들이 서로 만나 나가라 말하라 하고 집세 때문에 다투는 광경이 눈앞에 선연히 떠오르는 것 같아서 불쾌하였다 동시에 아내가 불쌍하게 그지 없었다 그는 다시 책을 들었다 모든 화를 잊어버리려고 하였다 주관이 힘세게 움직일 때 객관적 용납을 허락치 않는 것이다 입으로는 줄줄 읽었으나 눈으로 보았으나 그것이 무슨 소린지 알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이 생각 저 생각이 용소숨을 쳤다 이러한 생활도 하루나 이틀이면 모르지만 벌써 얼마냐 삼십 년 가까이 어느 날 벼치라고 볼 데가 없으니 고생도 할 대로 다하였다 내일이나 명년이나 이렇게 희망을 붙여왔으나 그날이 그턱이다 겨우 일자리라고 얻어놓으면 월급이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뛰어나오면 역시 일자리를 얻기 어렵고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다 그것도 혼자 있는 때 같으면 배고프나 헐벗으나 괜찮겠지만 여편내까지 거느리게 되니 짐은 몇 갑절이나 더 무거웠다 공연한 짓 그는 너무도 괴로울 때면 이렇게 아니하였다는 것을 후회하였다 어느 때든지 생활곤란을 면하고야 장가 든다고 성명한 자기가 아니었던가 하고 생각하면 자기라는 인격의 의지가 너무도 약하게 보였다 그러나 한걸음 더 들어가는 때에는 그의 생각은 뒤집혔다 나는 사람이다 청춘이다 사람은 빵의 줄이나 성의 줄이나 줄인 의미에 있어서는 한가지다 생활곤란 그것이 내게는 점점 더 닥치면 닥쳤지 늦춰질 날은 없을 것이다 흥 어떤 놈은 계집을 세네씨 가지고 어떤 놈은 하나인 것도 못 먹여서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좀 풀리고 무슨 빛이 나아갈 앞길의 빛이 배는 것 같으나 이론은 어디까지 이론이오 실제는 어디까지 사실이다 자기의 현상을 돌아볼 때 가슴은 뿌듯하였다 그는 펴놓았던 책을 덮으면서 아내를 돌아보았다 아내는 아랫목에 펴놓은 이불 위에 입은 채 옹송그리고 누워서 싹싹 잔다 창백한 아내의 얼굴 자기와 처음 만날 때에는 포동포동한 두 뺨이 발그레하고 빨간 입술에 윤기가 흐르더니 불과 일년이 못 되어서 뺨이 드러나고 입술이 건풀었다 주림의 상징이요 굶은 귀신이요 그것을 본 그의 머리에는 지나간 기억이 또다시 번쩍거렸다 밥이 적으면 자기는 배가 아프다고 핑계를 하고 적게 먹었고 구들이 차면 자기의 체온을 아내에게 전하려고 애를 썼다 그 아내도 어떤 때는 꾀배를 앓고 들어누어서 밥을 한 술이라도 더 자기 입에 넣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은 흐리었다 가슴은 쓰렸다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서 지난해의 모습이 다 쓰러진 아내의 자는 낯을 볼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오 주린 귀신이요 하였다 그의 눈에는 핏대가 섰다 그 모든 것이 보기가 싫었다 주인은 검은 연기가 들어찬 것 같았다 그만 칼이나 도끼로 아내를 푹 찍어서 그 꼴을 보지 말고 자기도 죽어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초초 분분이 흘러서 끓던 생각이 주저앉을 때 그의 가슴에는 말할 수 없는 정외가 치밀었다 아내에게 대한 그 몹쓸 생각을 뉘우쳤다 뉘우치는 정이 치밀어 오를 때 그는 그로도 모를 힘에 아내의 목을 꼭 껴안았다 기선의 두 눈에서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은 방울방울이 아내의 낯에 떨어졌다 그 바람에 잠을 깬 아내도 기선의 목을 꼭 껴안았다 뜨거운 청춘의 가슴에 끌어넘치는 순진한 정이 서로 엉키는 때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는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